다음은 일본 가수 노랜드예요. 요하솝이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요하솝이의 복망초호라는 곡이에요. 요하솝이가 그래도 해피엔딩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가변을 작사를 했는데 꼭 소개 대신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서 적어왔어요. 내용이 이미 사라진 과목, 없어진 사람을 당당하게 찾아낼 거고 그래서 그때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혼자서도 잘 살아갈 거라는 내용이거든요. 가사 읽어드릴게요.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이 손으로 감춘 생각이 지금도 내 안에 살고 있어. 그만 네가 해준 말까? 아름다운 시간, 잊고 있던 생각에 잃어버린 미래를 외워나가 돌이킬 수 없는 날들이 반복되더라도 걸어가는 거야. 앞으로도 네가 없어도 저의 사랑에 따라왔던 것 같아. 사이히는 안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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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